이번에는 워든은 스페인가드의 바이킹 유세의 공격을 이끕니다. 이번엔 워든으로 하네요.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잠시만요. 네 뜨네요. 자 이거 있잖아. 이게 눈이 눈뽕이 너무 심해서 그냥 이걸로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걸로 하고 요거는 상당히 좋은 스킬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워드는 가치 있는 일에 검을 사용하기 위해 애쉬펠트로 왔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원 또는 투를 눌러 사다리 위에 있는 적을 공격하고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복수 게이지는 적의 공격을 막기 회피 천혜기 또는 맞았을 때 채워집니다. 아 만약 적의 체력이 다 떨어졌다면 천혜기를 사용하여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천혜기? 응. 네. 마스터가 정말 포스가 어휴 으흠 으흠 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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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떨어졌다 고정이 안 된다 저기 왠지 마스터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 같습니다 한 적어도 한 40, 45 자 자 새로운 미션 1 2 1 1 자 여기죠 아이고 오우우우! 야 이 녀석 하 하 공성태를 보호하십시오 아 이런게 별로 안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주변을 살피질 못해요 아 이 녀석 뭐야 음? 점령 중? 뭐죠? 오브젝트를 찾을 수가 없네 자 자 철퇴를 보호하러 다시 가볼까요? 누가 있나 또? 우와 열심히 끌어라 이 녀석들아 끌어라 끌어라 내가 여기서 춤춰줄게 공성태를 어떻게 보호합니까? 하 하 야오 좋아요 좋아요 주변에.. 어이구 아 쟤가 옆에 있어야지 이게 가는겁니까? 아아 야 이 녀석 뭐야 너 어이구 좋아요 아 제가 옆에 있어야지 이게 앞으로 나가네요 적을 저지하여라 이리와 이 녀석들 어이 녀석들 정말 자 잠깐만 이 위에 뭐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런 것도 있고 어어어 야 10개 제가 바이킹을 한 번 물어봤는데 그는 모르겠지 그는 모르겠지 그는 항상 거기에 있었는데 그는 항상 거기에 있었는데 자아 일로와 오우 독수리 자라 같기도 하고 이야어어어 오우 자아 앞으로 갑시다 끌어라 아이들아 나도 끌어줄게 으흥 읎 오늘stan 야아아아아우 응? 어디서 쏘는거야 아 우리 편이죠 그리고 자 좋아요 좋구요 어딨어 뭐 뭐 뭐 어딨어 공격하는 아이가 어딨습니까 야 일로와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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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구 하아 하아 좋아요 잡았죠 응 얜 또 누구야 움직여 이 녀석들이 있는데 자 자 자 또 어디 있나요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어디어디 어디야 얘네 얘네야 오우 좋아요 죽고요 죽어 하아 허이야 아유 이 잔챙이들 자 또 이 녀석들이 있죠 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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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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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도록 주변을 오우 예스 오우 뭐죠? 아니 저거 저거 하나 꼽혔다고 지금 이야 바이킹이다 정말 바이킹처럼 생긴 바이킹이네요 이야아이 덤벼 아저씨 너가 못하는게 두가지가 있어 바로 공격과 수비야 어휴 하나 둘 원 투 두 원 원 투 쓰리 원 어이구 어이구 이게 그냥 이런다고 되는게 아니네요 어이구 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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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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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야 정신이 이런 뭔데 야이 강한 강한 마스터입니다 정말 정말 강한 강한 분이에요 오우 야이 예 예 야이 됐구요 이건 뭐 학살인데 학살 됐구요 저기요 거기서 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물어본 거에 대답을 해주셨네요 인스트럭트 하기 위해서 왔다고 자 일로와 야오 좋구요 뿌셔요 뿌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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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다 좋구요 와드랄비 두잉 히엘 일로와 여장부 녀석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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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아 여기 넘어갈 수 있는 거네요 외부 막기 적의 공격 방향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또 파괴할 수 있는 게 있네요 두 개 두 개를 획득했습니다 됐구요 이제 저기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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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늑대 와아 와와 바이킹 아저씨 늑대도 데리고 다녀 우리 볼트 저도 이런 이런 볼트 볼트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어억? 자, 어이구! 야! 이 개녀석들 이 강아지 녀석들 야야야 뭐라, 뭐라 어, 어, 어? 어이구, 야 자, 좋아요 응 죽여 죽이고요, 어이구! 어이구, 힘드네 죽이고요 자, 또 어이구! 죽이고요 그 다음에 기부업 하시죠 좋아 좋아요 자, 덤벼 어이구 어이, 이 아저씨 보소 어이구 어이구 야, 튀어, 튀어, 튀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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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이구야 좋아요 도망가라 도망가, 이 녀석들 헉, 어쭈 승진 기회 노리는 겁니까? 이 녀석 승진 기회 노리는 것 같은데 자, 발견했고요 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없고요 어휴, 빨라 빨라 예아 좋아요 으흠 자아 어, 저기 있네요 네 개 하나만 더 부실 수 있는 걸 찾으면 되네요 이제 네 아이고 망연자실이네요 그래도 정의롭게 싸우네 영입 못합니까? 마스터 이 사람 영입 못합니까? 스카우트 합시다 이 사람 왠지 잘할 것 같은데 자아 어이구 자아 어이구 자아 어우, 뭐야, 뭐야 뭐야 복수? 복수군요 복수군요 자아 자아 으흠 하나, 둘 완 우 우 앨베 에헤이, 아저씨 앨범 어웅 어휴 저.. 발.. 발.. 발키리가 아닌데 저.. 뭐죠? 발.. 발.. 바이킹 바이킹.. 바이킹이 생각이 안나네 바이킹 아저씨 패션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게.. 지금은 가족이지만 나중 가면은 서로 물고 뜯고 할 거라고 그렇네요 이게 무슨 일일지? 그냥 두, 혹시 세, 클라우드 그들은 서로를 싸게 서로를 싸게 그들은 다가가 그들은 그들은 다가가 우리는 그들은 다가가 우리는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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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을 꺼내려 자 자 time to go home 엄마 보통 난이도로 기사 스토리를 완성했습니다 보통 난이도? 왜 보통이죠? 아 파괴 오브젝트 하나 못됐다 에헤이 이게 뭐지? 스토리 레벨 업 스토리 레벨 업 자 생명력 크게 요거 이게 레벨 2자리가 들어왔네요 쳐내기를 할 때마다 15초 동안 피해가 다소 증가 엠블럼 그리고 워든 장신구가 늘었구요 어 블랙스톤 음 탑에 뿌리 미션 상자 이거는 똑같은데 아 피스키퍼 아 그 각 캐릭터마다 나왔군요 지금 오브젝트 아 하지만 다음 주에 래이터가 워보드의 카카온이 있었습니다. 그 카카온이 그 카카온을 만났습니다. 첫번 1탄을 제 보통으로 난이도로 했거든요 보통 난이도로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 게임을 보통 난이도로 평 뭐야 평준하향 그래서 이제 그 클리어가 됐다고 얘기가 나오네요 다음에 어려움으로 다 깨야되나 굉장히 어려움 이걸로 깨도 사실 충분히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챕터 1 이렇게 마쳤습니다